아아 들리다 여러분들 너무 더운데요 날씨? 와 이거 실화에요 여러분들 일단 황경이 형이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와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그 다음에 저인데 잠깐 제가 날씨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고기 밥 먹고 가려고 하는데 비 오는 게 차라리 났다니까 진짜 내가 지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날씨가 우와 여기 주변에 고깃집 와가지고 밥 먹고 가려고 하는데 와 이거 실화에요 여러분들? 아니 이거 햇빛 실화야? 와 아니 소리만 들어도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큰일난데 어떡하냐? 나 진짜 잠깐 아까 나왔었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엄청 흘려가지고 와 죽는 줄 알았어 진짜 그러니까 선수분들이 진짜 이거 경기 뛰면 너무 더워요 와 생긴다 이거 아 네 알겠습니다 와 지렸다 근데 이거 불이 너무 더워요 지금 좀 불과해서 어우 여기 또 와 잘 보면 우리 둘이 다 전북이 아는 분이네요 어? 전북? 문선민 형님 저는 이제 태우기 아 전 태우기 좀 이적했죠 전북으로 제가 이제 선민 형님한테 학습했어요 형님 오늘 경기 영원하러 갔냐고 아 진짜 한 시간 늦게 될 수 있다고요? 아 이거 너무 더워서 전북이 없네 다만 생각해보면 진짜 집에서 치킨이랑 맥주 준비해서 집에서 축구보는 것도 괜찮긴 해 저거는 젤크림 안 먹는데 뭔가? 오늘 맛있게 잘 먹은 거 같아요 아 형님 세트인가요? 네 날찌개 나왔습니다 아 네 저희도 아닌데요 형님 밥 풀려 하실까요?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? 네 저번에 이제 저기 그 아까 카드님이 알아보셔서 서비스도 주셨어요 아 네 음 계랑 채우니까 아 다 상쾌 중간 잘 안 먹어 술에 물 넣었거든요 아 아 아 저기 이따 가야겠다 아 저기 딱 커피 하나 먹고 싶어 아 저 커피 먹어야겠다 공.. 공.. 공널 아니에요? 여러분 이거 국로라는 거예요? 국로요? 아 야 잠깐만 이 더운데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뜨거운 커피 못하는 생각 아이스 아이스 아니구나 아 잠깐 변수로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 잠깐만 이제 큰일 났다 여기까지 휘어냈는데 이제 나가면 이제 엄청 내가 봤을 때 너무 너울 것 같은데 진짜 큰일 났다 응 아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만 찍어주세요 아 네 네 너 또 봐라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가방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물까지 아니 이거 다시 한번 감사드려 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네 네이마르 선발이지 와 네이마르 이거는 진짜 네이마르 어제 뭐 아니 국밥에 소주 먹었나 아니 잠깐만 네이마르 선발 야 레전드 아니야 이런데 와 베라하찌르 선발이라고 야 잠깐만 이거는 너무 레전드인데 진짜 왜 왜 이렇게 열심히 빡세게 하시지 돈 나는 거 선발 빡세게 하시인데 아니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아니 이거 와 와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와 살 것 같다 아 이거 너무 먹어서 머리 아파 아 아 아 슬라우치 원래 먹으면 원래 머리 아프잖아 원래 아 음 사진 찍어주실 수 있는데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빠 전 찍어주세요 아 네 이제 우리 다리 한번 찍자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빠 전 찍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네 아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지금 나오나 아 네이마르 나오나 네이마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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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가자 빠르게 가자 32 아 아 아 아파 아 얼마 안 남았다 3 3 4 5 오 오 오 아 근데 그늘이다 여기만 들었네 아니 일단 안 안 덥다 어 제가 여러분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선수들 이럴때 맞죠 네이마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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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이마르입니다 이게 갤럭시 이게 갤럭시 유트라 뭐 진짜 획득이 이만큼 생겨서 다 돼 잘 보이죠 이강이 형이 올려있지 맞죠 여러분들? 만원은 아니야 맞아 장난 아니죠? 준비는 쿠팡 플레이해서 봐야되고 여러분들 몇가지쯤 하고 여러분들 저는 경기 보러 갈게 여러분들 이제 곧 시작이라서 안녕 땀이 좀 떨어졌다 끝났습니다 คУ렕 사주팡 정리 pouvoir 정리 정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